언제나 매력적인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전해주는 가수죠? 가수 안정호가 함께합니다. 애원 나에게 남아있는 사랑을 이제는 다 줄 수밖에 이 사람일 거라고 이 사람뿐이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단 한 번도 나에게 사랑을 기회를 주지를 않아 내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만은 안 돼 차라리 나를 데려가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안 돼요 이번만은 나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 마지막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난 뭐든지 다 할 때요 한 번만 사랑하게 줘요 고개를 쳐 봐도 울어 봐도 편한 건 하나도 없어 왜 아필 나에게만 왜 아필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참지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번만은 나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 마지막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뭐든지 다 할 때요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Café